네 계속해서 뉴스파이 측이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북 청주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모두 5만 7,857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파이 측에서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청주시의 민원만 무려 5만 7천여 건이 넘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통계자료로 자세히 수치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시청자들께서 좀 헷갈리고 그러실 텐데요. 상가 밀집지역 뭐 이런데 또 번화과 이런 곳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별률은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순으로 이렇게 많았고요. 오창읍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가경동.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복잡하고 또 상가가 있고 또 이런 곳에 역시 민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창읍과 율령사천동 두 곳의 민원 건수가 청원구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강서 1동, 성화개신중림동, 오승옵 3곳도 2천 건 이상이 넘었습니다. 네. 사람이 많은 곳에 역시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곳 외에 다른 동은 좀 어떤 상황이죠? 네. 이 밖의 상당구, 성안동, 금천동, 용암 1, 2동. 서원구는 남의면, 사창동, 모춘동, 산남동, 분평동 순이었습니다. 흥덕구는 강내면, 옥산면, 복대 1동, 복명 2, 송전동, 강서 2 순이었고요. 청원구는 내수읍, 우암동, 오군장동 등이 천 건이 넘었습니다. 네. 다양한 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 사안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가장 많습니까? 각종 민원이 많지만 그중에서 교통민원이 가장 많고요. 교통민원이 4만여 건으로 61%를 차지했는데요. 10건 중에 6건은 교통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민원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차 문제.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 아무래도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한다든지 이런 신고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이 밖의 청소 환경. 두 번째는 교통이 다음에는 복지가 또 1만 1,700여 건으로 가장 두 번째로 많았고요. 이 밖의 청소 환경, 건축, 도로 건설, 산림공원, 보건, 문화관광.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민원 가운데 교통 관련 문제가 10건 중 무려 6건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 문제 말고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주차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신호위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대부분이 불법 주차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청주시가 불법 법규 위반이라든지 분실전 행위를 한 버스, 택시 이런 걸 대해서 집중으로 단속을 하면서 행정청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최근 다중이용 교통시설 버스나 택시가 요금을 인상됐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어떤 친절이라든지 서비스는 역시 과거에서 크게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교통선진의식 확립과 준법의식 함양을 해서 불법 주선서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하고 매년 해오던 겁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신의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좀 넓혀놓고 예를 들어 과태료 받는 거 가지고 다 전용해서 쓰지 말고 주차 공간을 합구원에서 충분히 만드는 다음에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펍니다만 어쨌든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 주차 차량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확실히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서 언급하셨듯이요. 아까 오창읍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하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좀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교통이 혼잡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상당구의 경우는 용암동, 용정동, 용담동 순으로 많았고요. 역시 고질종이 주차단 민원이 빈번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원구의 경우는 변평동, 산남동. 역시 산남동도 여기도 상당히 법원 앞쪽에 굉장히 복잡하고 오후에 지금 야간 시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창동, 밀집지역 이런 순으로 상의를 차지하고 있고요. 흥덕구의 경우는 강영동 역시 가장 많고요. 오송, 복대동. 또 강영동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역시 불법 주정차는 몸살을 앓고 있고요. 오송읍이 탑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구 역시 신먹자굴목이 형성된 윤량동. 여기 또 역시 가장 많았고요. 오송읍이 405건으로 그 디올이었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행정당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안전의식, 이런 개선책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청에서 그동안 소각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 소각장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ESG 청원이라든지 콜랭코라든지 청원구에 소각장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증서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소각장 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큰 갈등 요인이 있고요. 특히 청원구 지역은 소각시설 밀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주민들 반발과 함께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그런 지역 하나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역시 청원구에는 오창 사거리가 있습니다. 오창 사거리 지금 공사는 한창 하고 있어서 더 복잡한데요. 이곳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출퇴근 시간대는 상당히 여기 때문에 막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혼잡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17에서 24km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상당히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요.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심각한 민원 제기로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는 유리막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 유리막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외국의 택시 강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유리막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 동사무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사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차업이나 몇 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실 주폭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동네에서 민원 상담하다 보면 주치의자들이 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래서 이런 민원인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전에 공무원들이 설치하는 걸 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말씀드린 오차업이나 설치를 하고 앞으로 전 동으로 확산되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 조치된 민원 건수는 얼마나 되죠? 완료 건수는 지금 청주시 도로 건수가 3,407건이고 교통이 3만 건이 넘고요. 복지가 1,700여 건이 넘습니다. 청소환경, 산림공원 이 건수로 보면 엄청납니다. 모두 8만 4,600여 건이 조치가 완료됐는데 사실 84만 인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보면 적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줄이는 것은 시청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부터는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네,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빠른 행정처리에 더욱 노력을 가해야겠지만 청주시민 역시 또 변화된 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